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10편 62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편 62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할 때 먼저 제가 1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섭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본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추위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상 한파가 북미 쪽에 있다가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런저런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살면서 추위에 보일러가 터지는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저희 집 보일러가 이번 주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외부가 추워지니까 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외부의 상황이 우리의 내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외적 상황이 힘들어질 때에 우리의 내적 상황이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의 외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경제적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내적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특별히 보일러가 터진 이후에 낙시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일러가 터졌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비유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삶이 힘이 들 때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며 오늘 말씀의 시 이건 전체 시입니다 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신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 표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은 보통 우리가 타인의 영혼을 많이 생각하는데 먼저는 자기의 영혼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영혼의 안타까움은 결국은 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가지 삶의 지금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10편 기자가 또한 이 10편 기자와 동일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외적인 조건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부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외적인 것을 따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심리상태 정도를 따집니다 여러분 내 심리상태와 영혼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심리가 만들어지죠 성장하면서 내 심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보일러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일러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일러 터진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였습니다 저희 집에 물이 흥건하게 젖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우리 집만 물이 젖었겠습니까? 밑에도 당연히 물이 젖었겠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온 다음에 지하에 가보니까 다행히 밑에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1층입니다 갔더니 완전히 홍수예요 가서 경비 아저씨들과 함께 또 미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아침에 빗질을 같이 하고 물을 막 치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 말고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보일러를 고쳐야 됩니다 보일러 고치지 않고 이 겨를 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어려움의 직면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일러를 고칠 수 없어요 제가 고치려고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릴지 몰라요 제가 그걸 언제 연구해서 언제 자재를 사다가 언제 마지막에 미장까지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다 끝냅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사람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은 사람 부르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일러가 터진 이후에 잠잠히 보일러 기사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치우는 정도의 단순 노동인지 보일러에 손을 대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외적인 상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자 이렇게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자 이제 본문의 흐름은 오늘 10편의 시의 흐름은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10편 기자의 상황은 뭐냐면 마치 넘어지는 담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역이 내 안전을 보장하는 담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막고 있는 울타리가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내 존엄이 내 경제적인 내 존엄과 우리 가정의 존엄과 내가 살아내야 될 기본적인 삶이 지금 흔들리는 담처럼 마치 흔들리는 이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흔들고 있어요 벽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0편 기자는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자 흔들리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지금 넘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오늘 10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적을 향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자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 너희들은 전부 다 꿰만 부리고 있다 겉으로는 반지르르하게 축복을 말하지만 너희 안에 저주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하여 내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려고 해도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하며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에게 선포하며 그것이 거짓되었음을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거짓임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먼저는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돼서 내 현실 상황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적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제 흐름상으로는 1절 2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면서 자기의 영혼을 다시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누구도 날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날 지지해 줍니까 세상은 오히려 나에게 너는 못났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나에게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벽을 허물려고 하고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나의 영혼아 My soul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세상의 적보다 더 강하신 분 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나의 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나의 오늘 10편 기자는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끊임없이 나의 XX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나의 고백이에요 작년까지는 나의 고백이 이것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언어가 발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언어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의 표현이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 생활하면서 그 기도의 언어가 풍부해집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할 말이 많아요 나의 영혼아,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영광, 나의 소망 끊임없이 마이, 땡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을 깨우며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나눌 때 우리가 육, 혼, 영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육, 혼, 영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즘 심리학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사회적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갖게 될 거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 이런 경제적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심리를 넘어서서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고, 내 애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애고는 단순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내 애고는 높아져요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 애고는 낮아져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애고는 높아져요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돈을 잘 못 벌면 내 애고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사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내 애고는 높아져요 하지만 내가 함께 어울릴 사람이 없으면 내 애고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애고,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애고가 아니라 우리의 soul,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애고는 지배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것을 넘어서서 상황이 이럴지라도 벽이 흔들릴지라도 울타리가 넘어질 것 같을지라도 내 영혼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죽음도 이겨내는 능력인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어떤 아편이나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0편 기자는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 아닙니다 내 자아는 너무 약해요 내 자아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 쉽게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내 자아의 모습은 열등감으로 둘러싸이는 내 자아의 모습은 별거 아닌 상황이 됐을 때 또 그렇게 되고 말아요 또 비교하고 또 자빠지고 마는 것이 내 애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규정합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자기의 영혼을 어려운 삶 속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 작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로부터 엑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완전히 잘린 거죠 완전히 축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월츠벌그라고 하는 성에 가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를 보호해 줄 때 이곳은 요새였습니다 이 성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성은 그냥 이런 내 울타리나 내 담이 아니에요 이 성은 지금도 독일에 남아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틴 루터가 그 성에 있으면서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 성에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지금 유럽이 난리입니다 독일이 난리예요 근데 이 요새 가운데 있으면서 물론 그도 두려웠겠죠 혹시나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왜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독일말로 번역하면서 어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울타리 같고 담 같을지라도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는다면 여러분 요새 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남한산성도 있고 산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도 꽤 오래 남아있잖아요 만리장성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습니다 해로시대에 있던 성벽이 지금도 가면 있어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요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벽도 남아있습니다 성벽은 오래 갑니다 요새는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 요새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10편 기자는 God is my fortress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어떠한 성도 내 요새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흥미로운 이 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성령을 보면 you alone이라고 하는 당신만이 당신 alone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자 번역 가운데는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you alone, God alone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 많이 you alone, 당신만이 그 다음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오직 그 많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의지할 신들 중에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you alone, God alone 당신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붙잡았을 때 이 신이 저걸 못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은 신이, 내가 붙잡은 재물이 내가 붙잡은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you alone, God alone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편 기자는 내 영혼을 깨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하면서 그의 이제 신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게 원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두 번 동안, 두 번 내 영혼을 막 깨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10편 기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였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 가족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고 내 영혼이 깨어날 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하여 이 영혼아 깨어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편 기자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더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차여 그는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이낌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낌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굉장히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 슬프다 뭐가 슬플까요? 영혼이 깨어나고 나니까 슬퍼요 겨우 저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슬픈 거예요 단지 인생의 목적이 재물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저 인생의 목적이 조금 더 진급하는 것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겨우 내 삶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 슬프다 슬퍼요 영혼이 슬픕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하 하 입김 하 여러분은 하 입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게 입김이 나왔다가 끝납니까? 포그 안개처럼 자, 인생도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열심히 공부하면 국어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참 저울에 달면 이건 뭐냐면 그 인간들을 다 갖다가 저울에 올려놨을 때 그들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들 다 모아서 저울에 올렸을 때 뭐보다 가볍다고요? 입김 입김은 몇 그램입니까? 입김을 잴 수 있습니까?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세상이 두려웠죠 내 벽이 막 허물어질 것 같으니까 내 안정적인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슬픔이 느껴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너무 가벼웁게 느껴지고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 저들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선포합니다 포악을 의심하지 말자 조금 더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악을 독으로 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포악을 삼아서 또 뭐라고 합니까? 탈취한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탈취해서 잘 사게 됩니까? 내가 정직하게 잘 살기보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취하여 잘 삽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제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당히 영적인 부자가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은 시편의 마지막 특징은 보통 마지막에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마지막 9절은 자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주여의 인자함 헷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의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함이 나 지금 여러가지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전능자이시고 이 두 가지를 붙잡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상당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어떤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편 안에는 이와 같은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리듬 가운데에서 영적인 리듬을 다시 회복시켜주며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상황을 경험할 때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우리의 영혼이 침체될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국기 14장 13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면에 띄워드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왁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왁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언제 들어도 놀라우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세상의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0편에 이 곡을 가지고 함께 만든 10편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